에이 거점을 차지하고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지켜라. 2명 처치! 에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. 자네가 유리해. 에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선두를 뺏겼군. 아이스크림을 한 번도 얻고 있다. 아이스크림을 저지. 아이스크림은 저쪽으로 따라잡고 있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2명 처치! 마음을 타해 싸우고 있군, 소호자야! 그렇지ㅜㅜ 그럼 문제가 될 achieve F1? 2명ete1명좀 풀고 있군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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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거점을 점령했군! 1분 밖에 안 남았다! 이 거점을 점령했다!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! 이 거점을 점령했군! 30초 남았다! 30초 남았어! 30초 남았어! 10초 남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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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남았다!